안녕 로얄 친구들 오늘은 실시간 중에 버그 관련 제보가 있어서 공유해드리려고 해요 어떤 버그냐면 데미지 버그인데요 궁금하시지 않나요? 많은 분들에게 참고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바로 그때 상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버그 발견한 거네요 별로는 컨텐츠인데 이거? 마법사는 뜨는 게 맞고 이거는 어차피 마법... 이게... 오케이 이런 거는... 오케이 마법카드는 안 뜬다고 치고 아까 무슨 카드였죠? 아 머스킷이요? 머스킷은 뜨는 게 맞는 거잖아요 이걸 누르면 마법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데미지만 보이고 체력이 안 나오죠? 근데 기본 카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누를 경우에는 체력과 데미지가 보인다고 하는데 머스킷 같은 경우에는 확인을 했을 때 체력밖에 안 보여요 테미지가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버그로 좀 판단이 되고 많은 분들이 이거를 좀 확인하셨을지 모르겠네요 아... 좀 패치가 좀 시급할 것 같아요 굉장히 또 이런 거를 확인해가지고 풀리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상당한 버그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또 클래시 로얄 또 슈퍼셀 측에서 빠르게 패치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아 대기축금 무거워요? 아 대기 무거우면 안 되는데 아 이거 못 막는다 아... 아 이거 임페르노 없어가지고 아 못 막... 아 자 이제 깔 필요 없구나 오케이 오케이 방언했어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마법사 깔아가지고 가자 레벨을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좀 높은 것 같긴 해요 그쵸? 아 못 막는다 다녀오셨나요? 아 바통으로요? 바통으로 지금 들어가면 되나요 이렇게? 아 너무 가까이 닿았죠? 아... 이게 입질 않으니까 아쉽지 않네요 베비 베비 해골 여기다 깔아가지고 양갈래로 프리스 와 이거 슬리크라운 느낌 난다 이번판 슬리... 아닌가? 아... 아 이거 큰일났다 이거 가능할까? 아... 아... 해골 베비는 안 갈아도 되나요? 네 아... 아 그렇구나 아야야야 그거 돌리면 안돼 야 이거 막아야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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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화살로 끝났으면 됐구나 저 바보 같아요 아... 그쵸 화살로 끝났으면 끝났을텐데 뭐야 이거는 어? 아... 아... 아레나 6으로 올라갔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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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